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제 촬영 준비 시간에 터미널 보니까 이제 감독님 옆에서 승헌 형이 노래를 틀어주세요. 오 아 맞아 매직에서 꼭 아이유씨의 노래를 틉니다. 아 반편지. 그러면서 이제 승헌 형이 항상 감독님께 말 전하시죠. 감독님 저희 OST 있나요? 감독님 어 있죠. 그러면 가창도 있나요? 어 예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아이유씨 어때요? 라는 말을 항상 하셨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시고 아이유씨가 좋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에피소드입니다. 곧 연락 오겠습니다. 네 그럴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서운 걸 잘 못 봐서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. 초반에 대본을 봤고 저는 참 신선해서 이 대본이 너무 좋았는데 대본을 초반에 읽을 때마다 무서운 꿈도 꾸고 초반에 읽기 조금 힘들었어요.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고 이제 저승사자나 뭐 무서운 것들 이제 촬영장에서 모니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익숙해졌는데 영화 같은 것을 많이 참고하긴 했어요. 주변의 선배님들도 그렇고 감독님께서도 초반에 추천해 주신 작품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장르들로 또 찾아보기도 하고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찾아보고 이제 하람이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죽음이라던가 이런 스릴러 이런 미스터리한 영화들을 좀 많이 찾아서 어떤 작품을 참고했어요 혹시? 되게 많거든요 영화가. 그래서 그냥 스릴러 부분은 아니고도 장르가 좀 달라도 그런 무드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표현된 부분을 캐릭터적인 거는 감독님께서도 추천해 주신 영화가 있고요. 네. 그래서 책이나 영화를 많이 참고하긴 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